아 너희들이 서수민족이니? 아 이거 사라고? 아 사라고? 얼마야? 20,000원 나에게 다 논다 나에게 다 논다 야 너 연기하지마 너 연기하지마라 내 집 애들 공간 사기다니 얘들 뭐래요?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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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비행에서는 공항이 없어서 다시 디엔티안으로 가서 베트남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오지마 탑땅 에이프럿 예 에이프럿 에이프럿 타우다이 몇몇 people 뭐? 80,000원 에? 80,000원 100,000원 8,000,000원 왜? 18,000원? 80,000원? 80,000원 1,000원, 2,000원 아 근데 전주선이 80도 안 될 것 같은데? I don't have money I have just six 오케이? 오케이 겁자 쏘리 됐어 아, I'll see you 오케이 쟈니 라오스에서 먹는 마지막 아, 누들 바이바이 하하하 하하하 see you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돈은 좀 비싸지만 비기 타기를 너무 잘했다 저는 베트남은 처음이라서 다운하우 넌 다운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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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 15$ 제가 베트남은 또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베트남 하노이는 엄청 큰 도시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도시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하노이에는 그렇게 오래 있을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한 달 15달러 데이터 보자. 최대 뽑을 수 있는 양이 200만 톤밖에 안 되네. 수료가 27,000만. 5만 5천 돈? 86번. 여기 여행객들이 많은 거 보니까 이걸 타는 것 같습니다. 하노이 시티 센터. 오케이. 얼마를 줘야 되지? 뭐 알아서 돈을 가져가셔서 잔돈을 주셨는데 얼마를 낸 건지 모르겠네. 근데 여기 버스 노선 포도 없고 확인할 방법이 없네. 역시 오토바이의 나라 베트남. 와 진짜 숙소 바로 앞이다. 여기서 내리면 숙소 진짜 바로 앞인데. 이럴 수가. 이런 확률이 있나? 제가 조용한 데만 있다가 대도시에 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진짜 오토바이 민족이 많네. 제 호텔입니다. 완전 진짜 시내에 있는 호텔 느낌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free upgrade. yes. big look. large look. yes. more large look. same price. same price. ok. thank you. what do you say thank you better now? cảm ơn. cảm ơn. yes. cảm ơn. cảm ơn. you're welcome. xin chào. hello. cảm ơn. thank you. tai vai. what do you say? what do you say? tạm biệt. tạm biệ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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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ạm biệt. tạm biệt. yes. oh. thank you. cảm ơn. you're welcome. in Vietnamese it's không có gì. it's ok. yes. step by step. ok. step by step.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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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 room. oh. 너무 큰데? 2만 원짜리 방 맞아? ok. cảm ơn. cảm ơn. cảm ơn. cảm ơn. cảm ơn. ok. wow. 이건 5명이서도 지낼 수 있는 방인데? 엄청 크다. wow. 베트남에서 뭘 먹지? 아 여기에 이렇게 길거리 음식이 파는데? 핸드에서 먹어야 되나? 네. 아 이렇게 길이 다 막혀있어가지고. 힘들어는 갈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도로로 이렇게. 아유. 이모차도 끄는데. 도로로 이렇게 위험하게. 어쩔 수가 없다. 길이 없어서. 우영우. 뭐야? 우영우다. 하하. 반갑다. 우영우. 우. 우. 하. 내가 봤지 얼마 안됐나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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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깜깜. 깜. 깜. 먹을 생각 없었는데 공짜로 주셨네? 음. 음. 맛있다. 동그란땡. 음. 한국에서 먹었던 그 동그란땡 맛이야. 와우. 여기 엄청 핫하다. 장난 아닌데? 아. 진짜 핫하다. 근데 저는 이렇게 정신없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빨리 여기를 벗어놔야겠다. 아우. 정신없어. 어. 여기 뭐지? 어. 저거 맛있겠다. 네. 드남식인가? 한국 음식인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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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남에서 무슨 맥주를 먹지? 워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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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맛있어 양념은 약간 향신료의 맛이 나요 근데 소스가 맛있네 소스가 역시 동남아는 소스가 맛있다 소스가 다 살린 것 같습니다 제가 비빔국수를 시켰는데 간장 베이스인 것 같아요 아 고수다 이거는 위험식물로 지정을 해놔야 돼 고수 집의 바가 점점 고려 커지네 뭐야 맛있는데? 담백하고 간도 그렇게 세지도 않고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와 곡 잡아라 어떻게 신호등이 없는데 이렇게 교통이 원활할 수가 없지 아우 친절하셔라 버스 이렇게? 이 버스? 호텔에서 사파로 가는 버스를 바로 예약을 해 주셔가지고 예약을 했는데 VIP 버스입니다 어떨진 잘 모르겠어요 가격은 한 4만원 정도 가격을 하더라고요 20분도 안 남았네 빨리 뭐 좀 먹어야겠다 아무것도 안 먹어가지고 뭐지 거기? 아 이거 누드로 하나 먹어야겠다 잠깐만 끝 와 나왔습니다 와 실하다 이 가격은 2,000원 조금 넘는데 와 엄청 실하다 도수가 이거 좀 손넘인 것 같은데 약간 불량식품 먹는 맛인데 진짜 조미료 맛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건물 음 독차도 아닌 것이 애매하네 뿌셔뿌셔면발인데 물에 살짝 데워서 약간 밀가루 맛이 많이 나는 아 면이 진짜 별로다 갑자기 라오스 방비행에서 먹었던 동파리가 생각나네 동파리가 생각나네 와 엄청 크다 엄청 크다 진짜 크다 2층이고 그다음에 발을 딛고 올라가면 2층 멀었다 아 무릎을 굽힐 수 있구나 우와 우와 이거 뭐지 다음화 어 뭐야 안마 안마가 되네 대박 우와 오 아 대박인데 저기 화장실이 있나 봐봐야겠다 화장실까지 있으면 진짜 대박인데 어 뭐야 화장실이 있어 호스 안에 화장실 화장실까지 있네 화장실까지 있네 화장실까지 있네 화장실까지 있네 빼빼로 아몬드 빼빼로 와 이거 진짜 존맛생인데 이걸 팔더라구요 겨울에 잠시 후에 두고 이곳은 베베로 게임인데? 이게 뭐 베베로 게임인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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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으음! 베베로 게임 베베로 게임 베베로 게임 베베로 게임 뭐야 왜 추워 여기다 내려주면 너무 먼데? 꽤 먼데? 23분? 뭐 걸어가지 뭐 구경도 좀 할 겸 걸어가겠습니다 확실히 베트남의 거의 가장 북쪽이다 보니까 날씨가 상당합니다 지금 다들 패딩도 입고 계시는데 베트남 사파가 베트남의 소수민족들이 이제 터전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여행객들이 많이 수영을 하고 있어서 시내는 확실히 약간 소도시 같은 느낌이 드네요 뭐야 이거 약간 홍콩 야경 느낌이잖아 오우!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 에너지를 받기 시작했어 물론 여기가 시내라서 그런걸 있겠지만 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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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먹고 있니? 아 너희들이 소수민족이니? 하이 하이 뭘 먹는거야? 맛있어? 이거 카메라 이거 쉽지 않았네? 스파머 아 이거 사라고 아 사라고 얼만데 얼마야? 20,000원 20,000원? 익스펜시브 깎아주세요 25,000원 1,000원 오케이? 1,000원? 오케이 아 너희들 이렇게 안 신고 다니는 컨셉이구나 아 돈이 없어 아 돈이 없어 아 돈이 아 돈 많이 자 가자 가 나 안 살거야 하나만 살거야 나도 돈 없어 안 사 하나만 살거야 왜 자꾸 죽는거야 아 왜 이걸 나한테 줘 나 여기다 논다 나 여기다 논다 나 여기다 논다 왜 너 야 너 연기하지마 너 연기하지마라 야 얘들아 내 집 야 얘들아 내 집 야 얘들아 공간 살기다니래 안 되겠다 도망가야겠다 얘들 뭐래요? 얘들 뭐래요? 얘들 뭐래요? 얘들 뭐래요?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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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하나 사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내 집을 훔쳐가는 바람에 삽삽상소리겠지? 그래 삽상소리야 좀 좀 너무했나? 호떡인가? 아 건물 아 떡인거 같은데? 음 땡큐 어?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투 쭈? 오케이 오케이 딜리셔스 예 예 아 라이키 경주빵 아 음 음 처음에는 딱히 맛이 안 나다가 나중에 고소한게 확 들어온다 음 음 저게 뭐지? 도대체 뭐지? 비자 비자 아 아 how much? 50 50 아 라이스 페이퍼 아 아 라이스 페이퍼 위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직접으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음식 이름이 피자 비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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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인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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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땡큐 호떡 먹는 것 같은데 느낌이 종이에 감싸주셔가지고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고고고해 엄청 바삭바삭하다 오므라이스 맛이 많이 나는데 아 이거는 여기 오면 꼭 먹어봐야겠다 너무 맛있다 베트남에 와서 먹어보는 것 중에 이게 제일 맛있는데 뭔가 스zeniu 아랫 방금 subsidies 가뜩 ler 내가 택시 탄다고 그랬잖아 어? 택시 탄다고 그래서 안 scope 어? 아 숙소가 왜이렇게 음침한데 있지? 으흫 으으흐흐흐흑 으해 으임 역시 오늘은 제가 싼 숙소를 잡았더니 역시나 역시나 싼 값을 하네 오씨 음침해 여긴가? 메가뷰 어 이거다 헬로우 엘리베이터가 없네 엘리베이터가 없네 엘리베이터가 없나? 예 유니카? 네? 유니카? 아, 괜찮아요. 저는 강한 사람이야 아, upstairs! 4층? 5층? 네 와우, 마운틴 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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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비가 좋을텐데 마운틴? 응, 펜시빵 펜시빵 아, 펜시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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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피곤하다 와우 와우 우와 우와 와우 오웨이 룩이 룩이들